저거 넥스 보이게 찍어요. 그래서 털을 안녕하세요. 최대축입니다. 도쿄에서 여행하는 중에 제가 드디어 타고 싶었던 기차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거기 빨리 갑시다. 자, 내부가 그냥 KTX나 여기나 근데 KTX보다 조금 넓어서 좋았어요. 넥스 먹자 넥스 먹자 이런거 하지 마세요 하니까 옆에서 자꾸 외국인들이 쳐다봐가지고 안에도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일본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탈 수 있다. 아, 출발! KTX였어요 그냥. 근데 뭐 가격도 KTX였던 것 같다. 내 생각에는. 짜잔실이 뭐 잘 모르겄다. 똑같다. 똑같아요. 색깔만 다른 KTX. 근데 조금 넓은 넓고 조금 넓고 색깔 다른 KTX였다. 하지만 어글리 코리알이 되지 않기 위해 뒤에 외국인이 오는걸 보고 재빠르게 의자를 폭발하죠. 참고로 제 뒤에는 백인 외국인 아저씨가 앉았어요. 네. 어쨌든 뭐 자닭다. 뭐 별건 없고 어... 뭐 별건 없고 그... 제가 저기... 도쿄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주녀의 밖에 풍경들을 자닭게다 자닭게다면서 찍었거든요. 어... 그거 보시면서 어...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.. 어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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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